안녕하세요. 체크인 홈앤쇼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인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고객님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고객님께 만족을 드리는 홈쇼핑이 되기 위해서 체크인 홈앤쇼핑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홈앤쇼핑에서는 온부즈맨을 통해 올바른 쇼핑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소비자 중심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신 의견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향상과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홈앤쇼핑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했던 점들이나 바라는 점들을 고객센터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한국부인의 김종임 운영위사입니다. 한국부인의 김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분 자리하셨습니다. 최혜령 쇼호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최혜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의 패널과 함께 고객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주민 홈앤쇼핑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9월 29일 저희 홈앤쇼핑은 제5기 시청자위원회 위헌을 위촉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과 함께 시청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발한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홈앤쇼핑은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 형성을 위해 소비자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눈높이에 맞춘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며 방송 품질 향상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홈앤쇼핑 깐깐한 소비자들의 모임, 깐소무 의견 살펴볼까요? 김정문 큐어크림 판매 방송에서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적합하다는 인체 적용 시험을 인용하면서 여드름에도 뭔가 효과를 받을 수 있다 등의 멘트를 진행하며 마치 여드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안내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나요? 네. 상품 소개 및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제품의 명칭과 의약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홈앤쇼핑은 화장품 방송에서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서 방송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객님들께서 홈앤쇼핑 고객센터를 통해 보내주신 문의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린백 원목 식탁을 구매하려는데 벤치가 포함된 상품인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먼저 저희 홈앤쇼핑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린백 모던파인 원목 4인용 식탁 상품의 구성은 식탁 본품만으로 확인됩니다. 상세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해당 내용을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며 홈앤쇼핑과 함께 즐거운 쇼핑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문의사항입니다. 방송 중 두유를 구매했는데 무료 증정 5팩이 배송이 되지 않아 왜 그런 건지 확인하고 싶다는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황성주 국산콩 두유 5박스 상품에 관련하여 문의하셨는데요. 해당 상품의 무료 체험부는 별도로 발송되는 것이 아닌 구성 중 5팩을 무료 체험 후 배송받은 다음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무료 체험분 외 개봉 및 섭취 후 기간 경과 시엔 반품 접수가 어려우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이용에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바지를 구매했는데 옷이 조여 한치수 큰 사이즈로 교환하고 싶으시다고요? 교환 방법 안내 바랍니다. 네. 문의하신 헤지스 베이지 단색면 혼방바지 상품은 택 제거 전, 착용 전, 인수 후 일주일 이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데요. 당사 쇼핑몰 상품으로 교환 반품 접수 시 배송비 5천 원이 발생되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선수거 후 배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환은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따라서 반품 진행 후 재주문하시는 것이 상품을 좀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상품은 교환 진행 중 품절될 수 있는 점과 함께 안내해 드리며 이러한 사항에 유의하셔서 교환 및 반품 진행에 어려움 없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당사 고객센터 080-800-1111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구매하신 에어컨 커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방송 중엔 에어컨 모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직사각형 모양의 구형 모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더욱 더 자세한 안내 바란다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먼저 저희 홈앤쇼핑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미스셔서 죄송합니다. 허즈아인 프리미엄 사방스판 에어컨 커버 선풍기 커버 3종 패키지 상품과 관련하여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해당 상품은 요청하신 대로 반품 접수 완료하였으며 상품은 받으신 그대로 포장, 보관하시면 3일에서 4일 내 방문 수거 예정입니다. 관심과 애정으로 올려주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내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주민 홈앤쇼핑은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홈앤쇼핑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점들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패션업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융합된 일명 메타버스가 패션업계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런웨이가 생겨나고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룩붓 제작, 가상현실 쇼룸 등 다양한 IT 기술을 마케팅에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직접 매장에 가지 않고도 제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 홈앤쇼핑에서도 고객님들께 더욱 생생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편리한 쇼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오늘 체크인홈앤쇼핑에서는 이러한 패션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현재 홈앤쇼핑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패션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시즌에 따라 어떤 상품들을 기획하고 있나요? 네. 저희 홈앤쇼핑에서는 고객님들의 니즈를 맞춘 시즌별 다양한 패션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름철엔 주로 린넨이나 인견 등의 시원한 소재를 사용하여 쾌적하게 입을 수 있는 상품, 겨울철엔 패딩 점퍼, 모피코트, 기모 이너웨어 등과 같은 체온 유지에 도움을 주는 방안 의료, 그리고 봄 가을철엔 트렌치코트나 면바지와 같은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렌드에 맞는 인기 상품, 그리고 한 번에 풀코디가 가능한 구성 상품들을 다양하게 기획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시즌에 맞는 패션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상품을 선정할 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홈앤쇼핑에서는 상품 선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네. 패션 담당 MD는 1년에 두 차례 이뤄지는 SS, FW 컬렉션과 주요 의료박람회의 경향을 기반으로 트렌드를 분석합니다. 국내 주요 의료브랜드의 기획 방향, 원단 발주 현황, 그 외 관련된 자료들과 전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재, 패턴, 컬러를 선정하는 부분까지 꼼꼼히 신경 써서 상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의 욕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패션 흐름을 체크하는 등 빠르게 변하는 고객의 소비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업체의 상품을 제공받는 것이 기본일 텐데요. 홈앤쇼핑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까? 네. 우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담당 MD가 수많은 의료업체를 방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수한 상품을 제조하는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자체적으로 품질관리 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하는지, AAS 처리를 깔끔하게 진행하는지와 홈쇼핑을 진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역량과 인력, 기획력, 생산력 등 전반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홈쇼핑 판매 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입어보고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상품의 품질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상품에 대한 품질 관리도 매우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홈앤쇼핑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상품 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패션 상품의 품질 관리는 업체 담당자와 당사의 내부 품평회를 통해서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을 방문하여 의류의 원단 상태, 생산 과정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은 물론 공인 기관의 검사를 의뢰하여 품질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시점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상품을 기획하고 있으며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 생산 공장을 방문해 상품 생산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여 상품의 디자인, 색감, 재질 등 상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품질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은 홈쇼핑 패션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을 판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홈앤쇼핑에서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홈앤쇼핑의 패션 전문 MD가 먼저 상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조사와 시장 조사 두 가지 모두를 조사하게 됩니다. 시장 조사는 온라인 시장부터 오프라인 시장, 동대문, 백화점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시시각각 둘러보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패션지 세미나, 패션 박람회와 패션쇼 현장에 매 시즌마다 참여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당사를 비롯한 경쟁사의 상품을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홈앤쇼핑에서 판매하는 패션 상품이 타 홈쇼핑 제품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중소기업의 패션 브랜드는 대기업 상품에 비해 질이 낮다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홈앤쇼핑에서는 고품질의 소재를 확보하고 디자인에도 심혈을 기울인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여 고객 여러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늘 노력합니다. 다양한 중소기업 패션 브랜드를 론칭함으로써 패션 상품의 품질 고급화를 통해 경쟁력까지 확보했으며 고급 남성 정장 및 코트류 등 패션 상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남성 고객님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전반적인 상품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 트렌드에 얼마나 적합한지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이 얼마나 있는지 상품의 가격은 합리적인지 디자인과 품질은 우수한지, 바느질은 얼마나 꼼꼼하게 처리가 됐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봅니다. 또한 해당 시즌에 가장 수요가 많을 거라 생각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료 상품은 피부에 직접 닿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소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관리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흡수성과 투숙성이 좋은 면 소재와 구김이 적은 폴리에스터 소재가 주로 사용됩니다. 폴리에스터 소재는 거칠게 세탁할 경우 옷감의 상태가 금방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단독 손세탁으로 가볍게 세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별 의료 관리, 세탁 방법은 상품 소재 정보와 함께 방송 중 전면 자막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으며 홈앤쇼핑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상품 정보에서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 상품의 경우 상품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에도 제품별 올바른 세탁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니 세탁 전에 확인 후 세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패션 상품도 소비자들의 연영대와 취향을 고려해야 될 텐데요. 홈앤쇼핑에서는 패션 상품 기획 시 소비자들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품 기획은 고객 연령대별로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 40대 고객님들에게는 트렌드가 가미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대의 상품을 중점으로 기획하고, 40대 후반에서 50대 고객들을 위해서는 품질에 우선을 둔 기본적인 디자인 상품을 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대별로 낮시간의 경우 주부들의 수요가 많은 편이며, 밤시간대에는 직장인들과 젊은 세대의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홈앤쇼핑에서는 각 시간대별, 연영대별 고객들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편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연영대별 소비자의 패션 성향에 맞게 상품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품질 좋은 의료 상품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업체와 홈쇼핑 측 모두 협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홈앤쇼핑에서는 품질 좋은 의료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업체를 선정한 이후에도 패션 담당 MD는 해당 업체 본사 및 제조시설 등을 방문하며 현장 검증 작업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속 있는 상품 구성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상품 제안을 받고 있으며, 홈앤쇼핑에서 좋은 상품 구성을 기획해서 업체 측에 제안하기도 합니다. 홈앤쇼핑에서는 최상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체와 끊임없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을 통해 패션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홈앤쇼핑에서는 고객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홈앤쇼핑에서는 고객님들께 신뢰를 주기 위해 패션 상품을 전문으로 소개하는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코디 활용법을 소개해 드림으로써 트렌디한 패션 상품을 고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션 카테고리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실용성이 높은 상품을 중점적으로 방송함으로써 고객님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패션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입어보고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즈나 소재에 대한 정보 등을 정직하게 소개해야 될 텐데요. 홈앤쇼핑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관련된 정보들을 올바르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패션 의류 상품의 경우 기본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상품의 소재, 특성, 세탁 방법 등을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쇼호스트의 멘트와 체크포인트 자망을 통해 고객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부인회로 접수되는 의견들을 살펴보면 쇼호스트의 멘트와 자망 안내로는 설명이 부족했었는지 홈쇼핑에서 의료 구매 후 사이즈에 불만을 느꼈다는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홈앤쇼핑에서는 방송 시 소비자들에게 의료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고객님들께 보다 정확한 핏을 보여드리기 위해 쇼호스트와 모델들이 상품을 착용한 상태로 방송을 진행합니다. 또한 쇼호스트가 착용하고 있는 의상 사이즈를 공개함으로써 고객이 본인의 사이즈와 비교하여 사이즈를 가늠할 수 있도록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패션 모델들의 착용 모습을 통해서 다양한 코디 연출법을 보여드리고 아이템 활용 정보까지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상품의 장점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홈앤쇼핑의 경우 패션 상품의 가격이 저렴하게 구성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격 면에서 고객님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업체와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의 단일화로 오프라인 가격보다 경쟁력 있게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유되는 배송기관과 배송비 등 직접적인 배송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네, 홈앤쇼핑에서는 패션 상품을 방송 중 주문하실 경우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배송기간은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대 이틀 정도 소요되며 방송 이후 주문 시에는 최대 4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배송기간이 1, 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션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는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까? 홈쇼핑이 특성상 방송 화면을 보고 구매하시기 때문에 직접 입어보고 살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즈에 대한 교환, 반품의 비중이 타 상품권과 비교할 때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의류는 표준화된 사이즈로 제작되지만 브랜드에 따라서 혹은 협력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재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들께서는 방송 중 쇼호스트의 멘트와 자막을 통해 고지되는 상품의 정확한 치수를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구매 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홈앤쇼핑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패션 상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들께 좋은 품질과 만족을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앤쇼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체크인 홈앤쇼핑은 여러분의 귀한 의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홈앤쇼핑 고객 게시판으로 더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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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